무대를 먼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잠시 포토타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서현진 씨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정말 예쁘시죠? 화강으로 뵀을 때 보다 실물이 더욱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누구보다 다쁘게 대세 중에 대세시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드라마가 다 끝나서 놀고 있어요. 좋겠네요.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제 국민 샤프라고 불리는 댕기머리의 새로운 모델이 되셨잖아요. 모델이 되기 전에도 댕기머리를 알고 계셨나요? 아우 그럼요. 워낙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딱 제일 먼저 잘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델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샤프였어요. 아 정말요? 네. 이번에 제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또 기뻤습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매일 와 같은 회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팬사인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2,30대 분 네. 앞에 계신 기자님들한테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